대한민국이 프랑스와 직접 수교를 맺은 역사는 약 140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약 180년 전인 1836년에 처음 프랑스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1910년까지 약 100여 명의 카톨릭 선교사가 입국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수가 병으로 죽었고, 순교하였고,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와 수교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개신교도 들어왔습니다. 그 역사도 지금부터 약 140년 정도가 됩니다. 종교 교육자 칼뱅과 루터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와 유럽에 비하면 너무 짧습니다. 1885년 4월 5일, 재물포항에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라가 조선 땅에 입국하는데요.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조선이라고 불리웠는데, 그때 조선을 보면서 드린 선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얼검엔 마귀의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와 빛을 허락하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약 15% 정도의 개신교율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기도는 응답되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와 빛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추모공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추모하기 위해 앙발리드나, 빽을라, 쉐즈, 빵떼용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석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높이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을 열고 마귀의 결박을 푸시고 나오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인생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나아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뿐 아니라 이 세상 너머까지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 힘써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ία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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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